아침부터 장기두기는 좀 이른 시간 아닌가요. 아 어제 큰 건 하셨던데 축하드립니다. 승승장구 하시네요. 감사드리려고요. 감사요 저한테. 제가 여기 온 첫날 모아이 상을 받습니다. 모아이 상을요? 태평양 이스타삼에 있는 큰 석상. 그걸 모아이라고 하죠. 그런데 외교관 물품 중에 똑같은 게 있는 겁니다. 그럼 그 속이 비어 있다면. 에러 모르겠다 하고 그냥 깨버렸죠. 그런데 거기서 마약이 나왔다. 아 대단하십니다. 제가 여기서 못 봤으면 상상이 나겠습니까. 아 그러니까 그 마약 사건과 제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. 관련이 없다면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한 거고 관련이 있다면. 우리 백 검사님 에둘러 가는 걸 모르시네. 그냥 훅 들어오십니다. 누라 했다면 용서. 아닙니다. 한 씨의 오해라도 있다면 털고 가야죠. 제가 결벽증이 있어서요. 아 송비서 전에 중남미 고대미술전 했었죠. 증빙서류 다 가지고 올라와요. 전시회 준비하다 보면 실수로 파손할 때를 대비 미리 보험을 들어둡니다. 여기 피해액 청구한 자료입니다. 찬찬히 오십시오. 어! 대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